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주간 DH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일단 뉴스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림대학교 창의미래융합원 DH 석사포함 신입세 보직기간 연장 공고가 있네요 8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1차 모집은 이미 마무리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도 몇 번 만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과정으로 하기까지 진행하는 초고속 그런 트랙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모집에서도 꽤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탄력받아가지고 추가 모집하는 것 같은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디지털 역사학 연구반을 만들고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카이스트에 있는 오동현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네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동현 선생님 주도하에 월 1회 온라인 모임 세미나 워크숍 등의 자리를 통해가지고 디지털 역사학 현황도 살펴보고 관련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DF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청폼이죠 이게 신청폼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당장 같이 논문 쓰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터디를 하자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오동현 교수님은 이제 최근에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 임용되셨고요 국사학과 원래는 나오셨고 이제 그 박사는 UCLA에서 East Asian Study 학과에서 이제 하셨고 네 에이시안 랭기지 앤 컬처 네 저과 PhD 저과 하셨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사, 해계역, 냉전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연구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동현 교수님 연구실 랩 홈페이지도 거기다 올린 적이 있거든요 KAD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저도 세미나에 가서 같이 같이 뭔가 하지 않을까 할 것 같은데 뭐가 말씀하시는 거죠? 네 여기다 열어놨습니다 제가 영어 싫어 아 네 영어 농담이고요 Korean 어? 에러인데? Korean 누르면 에러인데요? 뭐 저도 사실 신청했습니다 이미 조용히 공부하려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새로 공유된 뉴스네요 승조원일기 NER 모델 뭐 개체명을 십별하는 거죠 인물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관직명이라든지 뭐 장소 아니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나라랩 나라지식정보부설연구소 여기에서 만들었고 허깅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공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키비스트 요즘 그 초전자체로 유명한 그것도 여기서 올라가 있지 않았나? 맞지 않아요? 네 아카이브 아카이브 그런 아카이브 쪽으로 올라가 링크가 따로 있을 건데 아 네 뒤에 아마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목사에 잘못된 그래서 논문도 봤고 논문은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? 아 저도 초록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허깅페이스에 올려놔 있고 허깅페이스에 있다는 거는 내려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동으로 바로 모델 쓸 수 있고요 저 컴퓨터를 하면 아마 아 저게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저거 이제 뭐 하나를 개체명 인식을 해줄 거예요 네 뭘로 인식하더라 인물이었나 아닌데 장소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비슷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은 일단 문원수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옛날 조성항주실록 시디롬 때부터 사람이 하나하나 연구자가 직접 이제 마크업이라고 불리는 거를 하고 이런 식별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을 안 했고 저도 이거를 많이 해야 되나 연구자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사실 한편으로는 아직 한국에도 디지털화조차도 잘 안 된 문원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논문이나 이거를 직접 써보질 않아가지고 딱히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나라지식정보 우리 인문학 관련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그 나라지식정보 하위에 있는 기관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네 네